아니 제가 오히려 진짜 항상 큰 선물 받고 싶고 아 받고 싶고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진짜 말이 잘 나와 제가 받고 있다고 큰 선물이 받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아싸 나 보자 자 요하 요하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벤트로 앨범을 좀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후기를 몇몇 분들이 쪄주셔가지고 그거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착즈보렌즈님이 써주신 후기입니다 12월의 선물 이렇게 왔고요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은 누구에겐 낭만의 계절이고 누구는 사랑과 애환을 느끼고 누구는 정신없이 바쁜 계절입니다 전 하필 지금 휴가가 끝나서 또다시 냉정한 현실로 돌아가려는 찰나 울채통에 이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우히히 드디어 왔다 오 열자마자 크롱키불과 앤약이 들어있네요 제 학창시절을 책임진 아주 멋진 간식인데 여기서 보니 반갑군요 저 분홍빛나는 봉투엔 어떤게 들어있을까요 봉투 안에는 각각 명함이랑 포토카드 음악 앨범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고퀄리티잖아 슈치님 이제 대기업 다 됐네 다 됐어 언젠간 다이아 버튼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뱅은 언제쯤 하나 아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희귀 포토카드였어요 이게 제 인스타에 유일하게 올라가지 않은 사진이었어가지고 이거를 오렌즈님이 가져가셨군요 근데 이거 칼이 너무 귀엽다 이건 디지털 앨범인데 오잉? 이건 어케얼지? 안 빠지네요 짜잔 이건 위에서 밑으로 살포시 누르면 열리는 구조이군요 뭔 모르고 위로 뽑으려고 하다가 부러질 뻔 USB 삽입할 때 조심히 삽입해주세요 이게 꽤 약한 구조라서 무리한 힘을 가하면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2021년 12월 한 해가 이제 열흘도 안 남고 심지어 날씨도 많이 추우실 텐데 이렇게 멋지고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2021년도 잘 보내시고 치치님과 치즈분들 2022년에는 확실한 성과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행복과 기쁨 성공이 늘 머무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잘 받을게요 PS 병원 한 짱구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꿈꾸는 곰돌이님이 적어주신 후기입니다 안녕 저는 달력과 함께 왔어요 달력은 옆집 신바님꺼 이렇게 포카랑 인증 사진 예쁘게 찍어가지고 올려주셨고요 아 여기도 짱구가 저의 투명 포카 뭐 드릴 건 없고 딸기라도 하나 드슈 앨범 제작하느라 고생하셨고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일어나면 모닝송으로 전곡 듣고 있습니다 이제 다 컸다 애기 과카 초등학교 졸업한 기분 2021년도 치치님 덕분에 많이 웃고 재밌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PS 구독 3번 눌러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앵몽님 후기고요 평화롭게 염색을 하고 온 어느 날 이날도 어김없이 우편함을 기웃거렸죠 기다리던 우편이 오지 않을까 하고요 그날도 역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왔나 보네 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올라오니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는 우편 처음엔 뒤집어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니까 동생이 누나한테 뭐 왔던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다닥 뒤집어 보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닉네임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치치님의 우편물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우편물 바로 호다닥 까서 내용물을 확인했죠 간식과 함께 들어있는 그 아이 귀여운 치민이가 맞이하는 그 봉투 요렇게 온 간식을 하나 까서 먹으면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진짜 실물로 봤을 때 느낀 그 감격 날로 표현할 수 없어서 짤을 들고 와봅니다 귀여워 진짜 너무 이뻐요 포카는 요렇게 두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투명 포카와 상어 치치 포카 저는 휴대폰 케이스를 특별한 거 아니면 거의 투명 케이스에 좋아하는 포카나 사진 같은 거 끼워서 다니는데 요 포카들 받자마자 투명 포카로 바꿔 끼웠답니다 이러고 나가서 친구들에게 영업한 건 안 비밀 집에 콧기 친구 토끼가 있길래 같이 붙여줬어요 포카 뒤에는 사인과 함께 글이 쓰여있는데 투네를 쏘라고 하니 아 누구세요? 누가 투명하세요? 아 미션 수행을 지금 하시면 어떡해요? 아 예 그 투넷 쏘라고 했는데 돈의 룰렛을 돌리는 저 심보 그리고 같이 있던 명함 진짜로 너무 예뻐요 실물로 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대망의 앨범 USB 저렇게 생긴 USB를 예전에 받아서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열이 받으니까 플라스틱이 녹아서 흐물흐물해진 기억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훨씬 단단해서 쉽게 녹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잘 보관하려고요 USB는 마지막 노래가 올라오면 그때 열어보려고 아직 덕질존에 보관 중입니다 연말 너무 뜻깊은 선물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마지막 노래가 올라오면 컴퓨터에 백업해서 매일 아침마다 들으려고요 울치치님 올 한 해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너무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게 즐거운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혹시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는 같이 이겨내보자고요 행복은 같이하면 두 배 슬프면 같이하면 2분의 1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치치아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민댕님 오늘 드디어 당첨된 치치 앨범이 왔어요 우왕 치치 앨범이다 해피 히히 신나서 오랜만에 아이패드로 글씨도 써봤어요 너무 좋아 바로 두근두근 개봉을 했답니다 여니까 앨범과 간식이 크런키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인증사진 올려주시고 다시 봐도 너무 귀여운 USB 조심히 열고 이미 공개된 노래들만 들어봤어요 얼른 크리스마스 노래도 듣고 싶은 마음 이 포카 진짜 좀 잘 나왔죠 이거 읽은 사람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기 어? 가입하셨습니까? 하하하하하하 싸인 겸 포토카드가 넘나 공주님 재질인 것 짜잔 저의 미션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이었지롱 조만간 미션 완수할게요 치치님 덕에 즐거운 미리 크리스마스 앞으로 이런 이벤트 종종 해주시길 바라며 사진이 거의 전부인 당첨 후기 남기고 사라집니다 총총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토 후기 왔다 그것이 하룬님이 남겨주신 후기고요 다른 분들은 왔다 왔어 하시는데 내 건 왜 안 와? 왜 안 와? 자기야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는 건데? 하하하하 이러기야? 자기야 자기 자꾸 그러면 나 이웠네 응? 그런데 공동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 아 뭐야 하하하하 이거 제 증명사진 하룬님이 그려준 거거든요 이거를 인쇄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하하하하 두둥 왔다 그것이 그럼 바로 뜯어볼까? 오 칼 비장해요 수술을 시작한다 준비해 메스 뜯는 중 잠깐 기다려봐 나는 그 작은 봉투가 바로 꺼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이 노란 것은? 과자가 두 개 이슬지 꺼 합니다 애나하기 두 개인 이유 크롱키가 모자랐어요 두 사람한테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개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하하하하 쏘리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꺼내보니 저 분홍색 봉투는? 그렇다 바로 유튜브에만 보이던 그것 스티커 너무 귀엽다 아무튼 과자 까먹으면서 이거 씁니다 맛남 뿌셔먹기 음 이제 봉투를 열어볼까? 아씨 짤 짤이 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보이자마자 반겨주는 그녀의 얼굴 아 물론 일러스트임 아직 포카 순서 아님 제 명함이 이렇게 있고요 아 저 뒷배경은 신경 쓰지 마요 중딩 때 그린 그림임 배경 할 게 없어서 짱 예쁘다 여러분 광고 문의는 저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광고 환영입니다 잘 간직할게요 어디 가면 들고 다닐게요 지갑을 넣고 다녀야지 히히 다음은 짜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USB 앨범입니다 너무 귀염뽀짝함 치치 손 뻗지마 내가 따줄게요 결국 냄비 때문에 홍나고 치즈가 따줌 이거는 이따 후기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투명 포카 아 진짜 치치님이랑 결혼하고 싶다 아유 귀여워라 와 치치 왜 이렇게 아 나 이거 못 읽겠어 얘들아 그, 아! 진짜 못 읽겠어 정도는 Cao 이게 누구를 위한 후기인가 즈edd이 왜 이렇의 애기려고 해요 이것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아니야 ryn g fans 제가 가지고 싶던 포카 중 하나예요 이런 파랑 처돌이 사랑해요 이치치 미치겠네 짤 진짜 그래서 미션이 뭐냐고요? 눈치, 눈즈, 치감아 왜 없지? 뭐지? 왜 없지? 설마 없는 게 걸린 걸까 하는 거짓말이고요 제가 지웠어요 너무 깜찍한 미션이라 나 진짜 없는 줄 알았어 미션 성공하면 알려드릴게요 싸다싸 그리고 미션 완수했습니다 싼 미션이라면은 제일 싼 게 꽝인데? 아니 이상하다 아무튼 이렇게 예쁜 굿즈들 파일 노래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노래 맨날 들을게요 핸드폰에 넣어놔야지 아 그래서 저 노래 파일 후기 알려달라고요? 앨범 관련 이야기이니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맨 밑으로 내려주시거나 여기서 빠빠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앨범 내에는 앨범 소개와 노래 파일 4개가 들어있는데 3개는 이미 유튜브에 올라간 거고 나머지 1개가 오늘 정각 12월 24일에 올라옵니다 노래가 완전 미쳤어요 짱 귀여움 치즈 여러분들 노래 왜 이렇게 잘 하시나요? 앨범 소개부터 앨범 커버까지 진짜 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앨범 소개가 14장이나 있길래 머지 했는데 내용물이 너무 귀여워요 치치님 네 곡이나 노래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짱짱맨 치치 화이팅 한 번 더 들어야지 맨날 들어야지 히히히히히히 라고 해주셨고요 어 갑자기 갑자기 뽀뽀가 얘기야 그리고 아까 미션 완수했습니다 힌트는 990원 내는 거임 치치 사랑해 대기업 가자 근데요 저는 왜 크롱키볼? 후기는 깜빡하고 안 적어서 6일 대신 적어봅니다 연극란하고 데이트 중에 굿즈 제공해서 자랑했어요 근데 이런 미션이 있는지 몰랐네요 치치님 제 미션 외에 도넛도 기초 치치룩 빙뽕 그리고 나도 크롱키볼 크롱키볼은요 아니 여러분 제가 그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나 억울하다고 나도 억울하다고 들어보라고 잠깐만 억울하다고 뭐야 이거 또 원하세요 이거 오늘 멤버십 미션 멤버만 라면 땅 주고 너무해 아니라고 나도 억울하다고 들어보라고 자 아무튼 아무튼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유뚜비님이 이제 남겨주신 후기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어요 이벤트 참가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치치님께서 따로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만 기다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하고 시작하지만 저는 글을 못쓰는 사람 제가 이거 뚜비님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버추얼 엄마도 지금 뚜비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아무튼 아빠 가게에 우편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하루종일 침대에서 띵가띵가 거리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받자마자 바로 뜯어버려서 내용물이 사진밖에 안 남았답니다 무엇이 파도에 팔랑거리며 힘없이 미역같은 저를 활력있게 만들었냐면 야 이게 어딜 봐서 글을 못써 개웃기다 그것은 바로 치치님의 아이돌 아닙니다 아이돌 데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그 그냥 저의 앨범이고 아이돌 데뷔 앨범이 아니에요? 아 나 너무 억울하다 이것도 두게도는 글씨그기를 못 봤구나요? 키우고 싶은데 안 보이네 하 진짜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드디어 데뷔를 해주시네요 아니 그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아니 그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나 너무 억울하다 포장된 걸 바로 뜯어버려서 없지만 뭔가 되게 빵빵하다 했는데 간식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간식은 맛있게 우걱우걱 씹어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커가 너무 귀여워서 숨 참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잘 뗀다고 뗐는데 살짝 실패했어요 그래도 종이만 잘 떼서 액정 타블렛에 붙여넣겠습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거 떼면서 전에 방송에서 팬고미 스티커 떼시던 모습이 떠올라서 더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짜잔 치치님의 데뷔 앨범 USB와 포카 두 개 치치님의 명함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저 포카 저거 나왔으면 했는데 딱 저게 들어있어서 보자마자 소리 질렀잖아요 진짜 이뻐요 나도 이제 아이돌 덕고 친구들 만날 때 포카 들고 다닐 수 있다 애들 포카 들고 찍을 때 혼자 머쓱하게 안 앉아있고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다 안 해 이거 미쳤냐 포카를 내미는 상상 속 도비의 모습 내 포카가 여기 합성해놓은 거 개웃겨 겁나 멋져 밤에 산책 나갈 땐 투명 포카를 들고 같이 나갈게요 1년 동안 간 적 없음 언제 갈지 몰래 아 나 콧물 나오네 자꾸 그리고 치치님의 데뷔 앨범 USB 짱 귀여워 저 이거 컴퓨터에 꽂을 때 혹시라도 그림까지일까봐 살살 꽂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괜한 걱정이었다 휴 노래들도 넘 좋고 마지막에 치즈 분들이랑 부른 것도 막 뭔가 막 감동적 그러니까 다 같이 데뷔해주시는 거죠 다들 존버하면 데뷔해주시는 거죠 아니 그리고 치치님 방송에서 계속 USB 용량이 커서 노래를 넣었는데도 남는다고 했는데 진짜 망 터져서 좀 웃다가 여기에 뭘 넣어야 좋을지 고민하다가 짜잔 치치님 팬아트 폴더를 넣었어요 좋은 생각이죠 치치님 데뷔 앨범 USB니까 팬아트 넣으면 딱이겠다 싶었어요 앞으로 팬아트로 이 USB 용량을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용량이 채워지는 만큼 치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죠 후 귀여워 자 미션은 이거 읽은 사람 트위치 구독하기 치치 구독 가보자고 이번에 이거 준비하시면서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정말 큰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만큼 치치님께 드리고 싶어요 글을 잘 못 써서 제 마음이 다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 글의 10배 100배 마음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글을 끝내야 하지? 음 어 음 어 음 아하하하하 주압 하지마 말할라 하지마 주압 와랄라 다 금지야 아니 제가 오히려 진짜 항상 큰 선물 받고 싶고 아 받고 싶고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진짜 말이 잘 봐 잘 봐 하하하하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하하하하 아 나 너무 억울해 얘들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하세요 누가 또 억울하세요 아 제가 받고 있다고 큰 선물 받고 있다고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싸 나 보자 아싸 나 보자다 하하하하 아 미치겠네 아 나 훈훈하게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아 물론 여러분 아 물론 받고 싶죠 받고도 싶은데 받고 있는 것도 맞아요 진짜로 받고 있죠 여러분한테 항상 큰 선물 받고 있고 아 제가 진짜 더 못 들여서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선물 2 하하하하 자 아무튼 쓰리슬림이 남겨주신 후기고요 해피 크리스마스 우선 늦은 후기 작성에 죄송합니다 최근에 계속 야근 기절 출근을 무한 반복하다가 우편함에서 늦게서야 발견한 소중한 봉투 흡 내가 이래 치이느라 이제서야 발견해서 미안해 부랴부랴 출근하면서 일단 봉투를 들고 갑니다 점심시간에서야 개봉한 봉투 속에는 오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이 있네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매우 슬프게도 간식은 야근하면서 먹었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깜찍한 스티커로 봉인된 작은 봉투 그럼 요것도 조심히 열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도 봤지만 일단 첫인상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귀엽고 센스넘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다니 너무 행복하고 감동입니다 USB 내용은 바로 듣고 싶었지만 회사컴이라 보안때문에 바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너무 행복하게 감상했습니다 미션 저는 이미 트위치 구독자랍니다 트위치 구독 그거 미션으로 받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치치님도 햇비왕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곧 다가올 2022년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중한 소개 누구세요 누가 또 우원하세요 아니 그 룰렛을 오렌지님이 대신 돌리시면 어떡해요 오렌지님 아아아아아악 아 나 죽나 아 누구세요 누가 또 우원하세요 나는 기쁘지 않아 아 누구세요 누가 또 우원하세요 그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개빡친다 흥질 수 없는 관계 풍선 오늘 무슨 날인가 보군요 오랜만에 왔는데도 일이 행복하다니 아까 공포게임 물결표 아까 12시간 방송 물결표 자 그럼 이제 또 시험 가보자고 물결표 치치님 파이팅 자 더스타님이 남겨주신 아이돌 치치 굿즈 언박싱 영상인데요 짤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달려나가는 아 이시국 짤이네 이시국 맞춤명 짤 오전에 달달 벗기다가 1층 우편물 왔다고 해서 호다닥 가지고 왔어요 히히 치치 굿즈 저 택배 찾으러 왔는데요 회사 것만 찾아가세요 1층 내려왔는데 연말이라고 택배만 와서 아저씨 부르기가 좀 미안했다 암튼 개차 오 저 이렇게 넣어서 보냈거든요 캔디 아미보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 3장이나 있어서 한 장 더 보내줬어요 뜯었더니 과자에 아미보에 편지 봉투 테트리스 고마버 과자는 회사에서 다 논아 먹었다 캔디도 자랑했는데 유희왕 카드냐고 해서 조용히 가방에 넣어서 집 와서 혼자 좋아했다 왜 아무도 공감 안 해줘 우리 캔디 드디어 연애 편지 개봉 스티커 조질까봐 야 말 예쁘게 해라 스티커 조질까봐 살살 열었음 이야 영롱하다 김치치 세상 짧은 팔로 휘적거리다가 혹 두 개나서 앉아있는 게 하찮고 치즈가 나서는 게 너무 귀엽고 팽도리님 누가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어느 회사든 복 받은 거다 막내 받아라 광광 그러니까요 우리 또 매니저님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셔가지고 김치치 명함 사원증에 끼워놓고 걸고 댕겼는데 대리님이 롤큐 치치가 뭐냐고 시아준수처럼 롤큐 치치냐고 연예인이냐고 하셔서 슈가슈가룸 부른 애가 예라고 함 김치치 이제 아이돌인 거 다 알아 내년부터 연애 금지다 아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내년부터 연애 금지면은 나 올해 5일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 사귀면 돼? 그 여러분 저랑 사귀실 분 그 5일만 사귀고 헤어집시다 이거 읽은 사람 스티키밤 너 스티키밤 쏠 줄 모르지 바보야? 나 지금 찾고 있거든 찾고 있는 게 개 웃겨 객 나 죽어 다들 우리 콰카 이쁜 것 좀 보고 가세요 데뷔했다고 포카는 나 죽을 때 같이 입관시켜달라고 할 거다 평생 함께야 다음 기회에 보자 암튼 내 오레온 여기 다 써서 너무 좋고 내 주식 내려가지 마라 그럼 다 될 치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지금 텐션이 낮은 척 하고 있지만 정산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예스 오어 너 아 물론 좋죠 정산날 생각하면 또 행복하지 아 네 그래 그러면은 1월 1일로 합시다 1월 1일에 12시간 방송하는 걸로 합시다 아 어떻게 새해부터 공포게임을 할 수가 있지 암튼 There быть là 암튼 알